아 맛있겠다 고추장에 들어왔었나? 고추장, 고춧가루 같이 참 하죠 만만 없드가? 전 아직도 멀었어? 응? 아니었어 와 오징어 락볶음 색깔 보십쇼 먹어보고 싶네요 시뻘겄잖아요 냄새가 불타오르나요 오늘? 볼만들까지 다 하네 이거 진짜? 이건 그냥 실화할 수 없어 작품이지 제대로 봐 마음껏 베풀어 주셔 맛집 아주머님처럼 이렇게 들고 오시네요 포스가 나이 먹으면 여성어머니 많아지나 봐 어쩜 이렇게 걷는 게 곱니? 곱고 손목에 각도하고 이런 게 있어 어울려 나를 갈아 넣었어 여기다가 나를 일단은 형이 이런 걸 해서 누군가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비주얼은 80 좀 주겠어요 매콤합니다 깨를 좀 먹고 싶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일단 맛이 어떤지 한번 재미있게 비주얼이 우리 비주얼이 되면 된 거 아닙니까? 다시 뭐가 중요합니까? 자 감탄사냐 A냐 A냐 아냐 야 걔도 찌뿌라 찌매줘 왜 그렇지 않았어? 괜찮아? 형 나 배불러 나 배불러 나 배불러 아 그래요 내려놓으셨어 손가락을 수려졌네 갑자기? 잠깐만 잠깐만 왜 왜 왜 어때 맛있어요? 미혼이 안 들어갔나? 아 그래도 마음 형이 마음 형이 사랑 마음에 들었어 미혼 대신 사랑이 넣은 거 아냐 약간 마법가로 마법가로 바빠가 같이 먹어봐 단찬이야 바빠가 먹으면 그래 아 바빠가 먹으면 그래 대단해 대단해 바빠가 먹으니까 뭔가 하나 비어있는데 이게 뭐라 얘기는 못하겠는데 하지만 여백임 아 여백임 아 여백임